한국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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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우 유정우 두또기 오랜 만이다? 네 어떤가 전화번호 알아봤어? 예 저보단 전화번호 더 기다리신 모양인데요? 어 호텔 예약해놨습니다 감히 되게 하셨죠? 그러지 말고 난 지금 휴가 중이니까 혼자 움직일게 먼저 가보고 싶은 곳들 재영우 쪽 미팅은 안 하실 겁니까? 그쪽 일은 성우니가 맡아서 해 아니 그냥 네가 아시아 총본부장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나에 대한 정보는 일찍 흘리지 말고 알겠지? 성우님은요?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려고요?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? 그러시죠 그럼 H9 여기 알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Hey little lady I'm short 누구셔요? 만나러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? 카카카치 번호가 다른 건가? 벌써 잊은 건 아닐 텐데 여기가 한국이란 나라인가? 이평강씨 여기서 근무하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 네 그럼 stadium 고마워 그 상태에서 Murray 미국 실제로